이 소망의 얼굴 누룽한 안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우려네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원을 너희 주 따르며 십다 주께 내드립니다 오직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이 소망의 내 영원을 너희 이 소망의 내 영원을 너희 주 따르며 십다 주께 내드립니다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내 사랑의 내 영원을 너희 내 사랑의 영원을 너희 아, 올밤에 아, 베베베베 오늘의 롬의 탭. 그리고 또 presentationswohl 더 스스로 타임 더 스스로 타임 더 스스로 타임 안孕!! 내가 무슨 얘기하는— 이거 지금 배낮을 내가 뺴줴로 탭 대해 그 배낮을 samp을 스스로 타임 저 배낮을 여기 방성 주진 탑핀 히스 하드로 아, 간혹 드레겐, Mr. Joe 아이, 벗겟 네이뉴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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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께 내 앉아계시다가 드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모여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뇌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오의 자녀들 내가 아는 자녀들을 보고 왔으며 너는 신의 사랑에 지금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하님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 함께 손을 잡으시고 주의 행시들을 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시절을 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원한 호흡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방탄 달리라 주의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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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주님의 문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그의 큰 손을 감고하네 이 산과 저 산과 저 산과 유지에 대하여 나와드 하니 그의 성을 감고하네 그의 생과 유지에 대하여 그의 생과 유지에 대하여 그의 생과 유지에 대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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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놀랍고 풍선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성으로 그릇되는 삶을 찾게 되었고 하십시오. 주님의 고의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성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저희 서적의 순조들 한가등 한가등 우리는 하느님의 날개하되었고 하여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써있는 가정들이 되었고 하여 오늘 또 거룩한지 신인들에서 함께 모여야 하여 하나하며 신인의 사랑을 지지하여 Chima, C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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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years ahead 하느님을 지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보아하심을 매일매일 저렴하는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주님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기부터는 신고들을 살게 하시고 저에게 형제자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는 소들 용제를 지지하고 신을 지지하고 Enterprise 이 세상을 지지하는 val우니 아니요 하얀마 ки MO scale 소 извест인 choose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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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식 하얀 물가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목장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남자의 사와 그리의 믿음의 신결을 보일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주체들이 흐린의 몸 등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어를 쏟는 주체들이 되게 하시며 여름 돈들이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올려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수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사랑과 영령을 올리는 순간이라 제 첫 주 예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의 첫 사냥을 준비하옵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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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